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야담 이야기로 오늘의 옛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지혜로운 첩. 조선인조 때 정충신이 첨사가 되어 평양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떠나기 전 충신은 가깝게 지냈던 재산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인사를 했는데 그 중 한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 진작부터 그대가 큰 그릇인 줄 알았네. 나란 일을 하려면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내 딸을 데려가게 나와 첩 사이에 낳은 딸이니 자네의 첩으로 삼아 가까이 두면 도움이 될 걸세. 부족한 사람을 이리 생각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충신은 감격하여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떠나는 날 홍재원 다리에서 기다리게 내 딸을 그리로 보내겠네. 떠나는 날이 되어 충신은 일찌감치 홍재원 다리로 갔습니다. 신부를 태운 가마도 때 맞추어 도착했지요. 오느라 수고했소. 충신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가마에서 내리는 신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오락오락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충신은 재상에게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싫다고 물리칠 수도 없는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여자를 데리고 평양으로 갔지요. 평양에 가서 생활하면서도 충신은 여자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만 옷과 식사를 살피게 할 뿐 절대 부인으로 대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에서 나온 병사가 순찰사가 보낸 문서를 전해주었습니다. 은혼할 일이 있으니 급히 성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충신이 서둘러 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 첩이 옷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순찰사가 왜 서방님을 부른 줄 아십니까? 모르겠소. 이유도 모르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시면 어찌합니까? 그 말에 충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소? 그러자 첩은 여차여차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리이리 하라며 조목조목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롱에서 천릭을 꺼내 입혀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몸에 꼭 맞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와는 다른 모양이었지요. 충신은 새삼스레 첩을 다시 보았습니다. 잠시 이후 충신이 성에 도착하니 순찰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어요. 중국에서 온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우리 성에 들러서 은 백량을 내놓으라고 하오 명을 어길 시에는 내 목을 베겠다고 하니 그대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불렀다오. 듣고 보니 첩이 일러준 말과 다르지 않아 충신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먼저 충신은 기생 서너명을 사신에게 보내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금세 성안의 분위기가 잔치집처럼 무르익었지요. 그 사이에 충신은 아래 장수들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지금 성안의 모든 집에 화약을 꽃돼 연광정에서 대포 소리가 세 번 울리면 화약에 불을 지르라. 잠시 후 충신은 연광정으로 나가 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장수들은 화약을 터뜨렸지요. 그 소리에 기생들이 놀라 이런저런 거지 팽개를 대고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갑자기 소피가 마렵나이다. 소녀도 그러하나이다. 이어지는 포성과 불길에 백성들 역시 부모를 부르고 자식을 부르며 성 밖으로 빠져나가니 성안이 마치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신이 놀라 장수를 불러 물으니 그 장수는 충신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사신께서 백성들에게 은 백량을 거둔다는 말을 듣고 정충신이 백성들이 사는 집에 대포를 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쏘아 되면 성이 재가 될 것입니다. 사신은 연광정으로 달려가 충신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시오. 이제 그만 대포를 멈추시오. 중국은 부모의 나라와 같습니다. 사신께서는 조정의 명으로 은을 거두는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사옵니까? 사신과 저희 백성들이 다 함께 죽어 사신께서는 조정의 명을 어긴 죄를 싣고 저희 백성들은 가난한 죄를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신은 포수에게 계속 대포를 쏘라 일렀습니다. 나의 목숨이 그대의 손에 달렸으니 원하건대 잠시만 멈추시오. 그리하면 늘 즉시 말을 타고 떠나겠소.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두고 보면 알 것이 아니오. 지금 당장 떠나서 사흘 안에는 기필코 압록강을 건너겠소. 충신이 그제야 마지못해 포격을 중지시키자 사신과 그 일행은 행여 충신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 불이 났게 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 일로 충신은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그때부터 충신은 못생긴 첩을 세상처럼 대하며 모든 일을 물어서 해나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돈의 진정한 의미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덕이 높은 정승과 부자 농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승이 하인을 불러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역전 한 양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역전을 가지고 대장관에 가서 떨어져 나간 테두리를 깨끗하게 땜질하여 오너라. 하인은 역전을 받아들고 대장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지 한참 만에야 돌아온 하인이 고했지요. 이 귀떨어진 역전을 때워서 제대로 동전고시를 하게끔 고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양짜리 역전을 고치기 위해 세냥의 공전을 줄 순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인은 자신의 셈법에 주인도 수긍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정승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음, 내 말이 옳기는 옳다. 공전이 세냥이라면 결국 두냥을 미치는 것이니 네가 돌아온 것도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연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하인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반문했습니다. 세냥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양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양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돈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버린다면 결국 나랏돈 한 양이 줄어드는 셈일 테고 그거요? 또한 대장장이에게 세냥을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 나라의 돈이 줄어들 리 없고 그게 보아서는 대장장의 수입이 늘었으니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느냐. 하인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대장관으로 가서 이 엽전을 땜질하여 오거라. 하인은 정승의 넓은 안목에 감탄하며 냉큼 몸을 돌려 대장관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돈을 모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논농사, 반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경작하여 많은 돈을 모았고 농안기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기만 하면 그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농과 밭을 사들였지요. 그로 인해 돈이 돈을 불러와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이웃 마을에는 그와 달리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 역시 겉보기에는 부자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하였지만 이상하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지요.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늘 가난하고 당신은 부자로 사는지 모르겠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데리고 나무 밑으로 가더니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소. 제법 높은 나무였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가난한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 꼭대기에서 가난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두 손으로 나뭇가지 하나만 잡고 매달려 보시오. 겁이 나긴 했지만 가난한 농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두 다리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손을 놓아 보시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꾹 참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금 전보다 더욱 아슬아슬한 꼴이 되었지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한쪽 발도 놓아 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 동품께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이 손마저 놓으면 나는 떨어져 죽고 말 거다니요? 가난한 농부는 가난한 농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느끼셨소?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는 일이니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는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겠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안 그래?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오. 나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뿐이오. 무슨 허튼 수작이야? 언제 나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가난한 농부는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펄펄 뛰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지요. 그럼 당신 같으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 자신이 있단 말이야? 바로 그것이오. 당신이 부자가 되려거든 당신 손에 돈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저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잡듯이 꽉 붙잡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법이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오. 당신처럼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마구 써대면 언제 돈을 모은단 말이오.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면 당신이 나뭇가지를 꼭 잡고 있었던 때를 생각하시오. 그러면 당신도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오. 가난한 농부는 그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여 훗날 그 역시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양반을 신랑으로 얻은 한여 오씨는 본래 양반 가문의 자손이지만 성격이 느긋하고 약삭바르지 못해 집신을 삼아 팔며 생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워낙 돈에서 집신의 모양이 하나같이 우스웠지요. 하루는 한 아이가 오씨의 집신을 보더니 놀리듯 말했습니다. 이런 솜씨로 한양에 가면 한양은 넋끈히 받겠네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오씨는 즉시 집신 일곱죽을 삼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집신은 한 켤레도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을 묻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간혹 값을 묻는 사람도 한양이라는 가격에 찔끔하고 물러났지요. 집신을 금으로 삼았는가 은으로 삼았는가 그래도 오씨는 집신 살 사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어느 재산가에 한 한여가 있었는데 시집갈 때가 되었는데도 중매 들어오는 것마다 모두 마다했지요. 그러더니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오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켤레의 값이 한양이라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고개를 돌렸다가 범상치 않은 오씨의 모습에 사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얼마나 됩니까 나흘째 되던 날 마침내 한여가 오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곱 죽이니 모두 칠십냥입니다. 저와 함께 가면 제가 다 살 것이니 따라오시겠습니까 오씨는 냉큼 집신을 챙겨 한여를 따라갔습니다. 한여는 그를 주인집 행란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인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나와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어떠하신지요 말이야 좋지만 제가 어찌 감히 오씨는 펄쩍 뛰었지만 한여는 즉시 워낭 금침을 깔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여는 오씨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재상에게 데려갔지요. 이제 저의 지하비가 되었으니 마땅히 주인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 대청마루 아래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위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한여가 오씨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마침 재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인이 지난 밤에 지하비를 얻어 인사를 올리려 합니다. 한여의 소개가 끝나자 오씨는 대청으로 올라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저저가 가미 하인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리려 하자 오씨가 뿌리치며 아래였습니다. 제가 비록 이득 한여의 지하비가 되었으나 본디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결단코 대청마루 아래에서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허 과연 저 아이의 지하비가 될 자격이 있구나 재상은 껄껄 웃고는 행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한여는 오씨에게 돈 열량을 내밀었어요. 이 돈을 다 쓰고 오십시오. 돈을 쓰다 보면 안목도 생기고 도량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씨는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위인인지라 그날 저녁 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종일 돌아다녀 보았으나 돈을 쓸 데가 없었소. 거리에 거지가 많은데 어찌 주지 않으셨습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구려. 이튿날 다시 나간 오씨는 거지들에게 돈을 다 주었습니다. 한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돈을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씨는 차차 돈 쓰는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없이 돈을 쓰느니 친구들을 사귀는데 쓰는 것이 낫겠다. 그때부터 오씨는 활 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주며 활 쏘는 법을 배웠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귀동량으로 들은 18사략이니 손자 병법이니 하는 군사와 병법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여가 오씨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과거를 보아 성공도 해보셔야지요. 과연 오씨는 과거를 보아 어렵지 않게 급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오씨가 타온 홍패를 깊이 감추었어요. 홍패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붉은 증서입니다. 다음날 한여는 오씨에게 돈 만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평생 저축해서 모은 10만냥 중에 이제 3만냥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대추가 흉년인데 충청도 지방에서만 잘 되었다 하니 이 돈으로 대추를 사서 대추 장사를 하십시오. 오씨는 돈을 가지고 충청도로 향했는데 가다보니 배고픈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씨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한여는 다시 만냥을 내놓았습니다. 모카도 흉년인데 황해도 지방에서만 잘 되었다 하니 이번에는 목화를 사서 목화장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오씨는 그 돈도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여는 마지막 남은 만냥을 내놓았어요. 이번엔 헌옷을 사서 북쪽의 배와 인삼 가죽으로 바꾸어 오십시오. 이번에는 오씨도 단단히 결심하고 헌옷을 사 모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북쪽으로 가는데 헐벗은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는 수 없이 사모은 헌옷을 나누어주다 보니 달랑 치마와 윗돌이 한 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십만냥을 다 쓰고 이제 무슨 면목으로 부인을 보리요. 차라리 호랑이 먹이가 되는 게 낫겠구려. 스스로를 탓하던 오씨는 한밤중에 산속으로 들어가 높은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어느 집 앞에 이르게 되었지요. 호씨가 집앞에서 인기척을 내니 집주인인 노파가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구시요? 지나가던 낙은애인데 북쪽으로 장사하러 가는 길에 벼랑에서 굴러 이 지경이 되었소. 내가 가진 것은 달랑 치마와 윗돌이 한 벌뿐이지만 이 옷이라도 드릴 테니 하룻밤만 머물 수 있겠소. 호씨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머물기를 정하였습니다. 이리 고마울 때가 깊은 산중이라 옷을 구하기 어려웠던 노파는 무척 고마워했지요. 누추하지만 좀 틀어오시구려 저녁상을 내오리다. 노파는 호씨를 방 안에 들여넣고는 서둘러 들여넣고는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도라지라고 묻혀온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도라지는 어디서 난 것이오? 이 근처에 밭이 있어 매일 캐먹는다오. 그 밭을 좀 구경할 수 있겠소? 급할 것 없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하시구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오씨를 데리고 도라지 밭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온 산이 다 인산밭이었고 간간이 동자삼이 섞여 있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좀 캐어가도 되겠소? 산에 지천으로 난 건데 얼마든지 개가구려. 노파의 말에 오씨는 하루종일 동자삼을 캐습니다.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니 하녀가 반색을 했지요. 마침 내일이 주인어른의 생신이라 지체 높은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서방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가 그분들과 친해지신다면 벼슬을 얻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방님께서 적선을 많이 하셔서 하늘이 폭을 내린 모양입니다. 이튿날 하녀는 동자삼 가운데 큰 것 다섯 뿌리를 골라 재상에게 올렸습니다. 소인의 지하비가 장사하러 갔다가 이것을 얻어왔습니다. 아니 이리 귀한 곳을 어디서 얻는가? 재상은 크게 기뻐하며 오씨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씨는 아내가 내어준 사립과 철릭을 갖추어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 자네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가? 실은 얼마 전에 무과에 급제하였나이다. 참으로 장화도다. 재상이 그 말을 듣고 오씨를 다시 보니 체격도 건장하여 장군감 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재상의 친구들이 들이닥쳤다가 동자삼을 보고 달려들었어요. 이리 귀한 것을 어찌 대감 혼자 맛보려 하셨소. 몇 불이나 된다고 나누겠소. 재상이 단번에 거절하자 손님들은 못마땅해서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자 오씨가 남은 산삼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대신 이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대는 누구시오. 손님들이 의아해하자 재상이 설명하였어요. 우리집 하녀의 지압일세 하지만 양반가문의 자손으로 신한번 무과에도 극제했다네. 이런 사람이 벼슬 한자리 얻지 못하고 있다니 이는 대감의 잘못이오. 이 사람이 무과에 극제한 줄은 나도 나도 이제야 알았다네. 허허 구하기 어려운 동자삼을 이리도 많이 구했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먼. 산삼을 몇 뿌리씩 얻은 터라 손님들의 인삿말이 후했습니다. 훗날 손님으로 왔던 재상들이 오씨를 조정해 청거하여 오씨는 곧 무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벼슬이 높아져 숙은 절도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오씨는 아내를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한평생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지혜로운 도둑과 주인 유심상 찬판댁 부인은 딸의 혼삿날이 정해지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갖가지 혼술을 마련하여 다락에 쟁여놓고 좋은 술도 따로 독에 담아 다락에 보관해 두었지요. 어느 날 유참판과 부인이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놀란 부인의 소리에 유참판이 가만히 들어보니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쉿! 유참판이 조심스레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았지요. 아무래도 다락에서 나는 소리 같아 유참판은 방문을 활짝 열어져 치고는 냅다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에 놀라 계집종이 자다가 뛰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유참판은 계집종에게 집안의 건장한 하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했습니다. 도둑이 도둑이 든 모양이니 다락안을 살펴보아라. 하인들 여럿이 달려들어 다락문을 왈칵 열었어요. 그러자 얼굴이 벌건 사내가 저고리를 풀어 해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표주박이 들려 있었어요. 웬놈이냐? 하인들의 호통에도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래사정에 기러기 날아앉고 강가마을에 날자문이 고깃배 돌아오너라. 사내의 느긋한 모습에 유참판과 하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장을 하느냐? 보다 못한 하인들이 사내를 끌어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지요. 아이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누운 채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더욱 목소리를 도두며 노래를 불렀는데 집 안에 대들보가 다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저런 놈을 봤나 유참판이 어이없어 하자 사내는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놈을 어찌하오리까?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묻자 부인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광에 가두었다가 날이 새는 대로 관하에 넘겨라. 도적놈이 어찌 감히 양반집 아가씨의 혼수를 건드리느냐. 부인은 정성스레 마련한 혼수에 도적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니 몹시 분했습니다. 그러자 유참판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아하니 근방에 사는 사람 같은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어떠하오 어쩌다 들어와서 술에 유혹을 못 이겨 훔쳐 마시고는 그만 쥐해버린 모양이오. 그렇다고 도적을 그냥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늘을 앞둔 사람은 아령을 베풀어야 하니 미리 주카줄을 냈다고 생각하시게. 그 사이에도 사내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어느덧 하인들까지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는 도적 중의 호걸이라. 호걸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계와 풍모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참파는 한마디 덧붙이고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고 하인들은 호걸 도둑이 호걸 주인을 만났다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중한 아이 엄지 동이 아이가 없이 외롭게 살던 어느 가난한 부부에게 엄지 손가락만한 한 남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엄지 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나무를 하러 갈 채비를 하다 말고 중얼 중얼 거렸습니다. 마찰을 몰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소리를 들은 엄지 동이는 자신을 말의 귀 속에 넣어주면 말을 몰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지 동이의 말대로 말의 귀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엄지 동이는 말의 귀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랏 숲으로 가자. 그러자 말이 숲을 향해 달려갔지요. 마찰은 숲 속으로 들어가 나무들이 잔뜩 베어져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아빠 마찰을 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차가 멈추자 엄지 동이가 말의 귀 속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낯선 사람들이 엄지 동이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들은 엄지 동이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지 동이의 아빠에게 돈을 돈을 줄 테니 자신들에게 엄지 둥이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지 둥이의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지 둥이가 아빠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아빠, 저를 저 사람들에게 넘겨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어요. 아빠는 아빠는 엄지 둥이의 말을 믿고 낯선 사람들에게 엄지 둥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길을 떠나면서 엄지 둥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어디다 앉혀줄까? 모자 위에 앉혀주세요. 거리를 구경하고 싶어요. 낯선 사람들은 엄지 둥이의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던 엄지 둥이가 불쑥 말을 했습니다. 오줌이 마려워요. 그냥 거기서 누거라 괜찮으니까. 싫어요. 풀밭에 내려주세요.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모자를 벗어 엄지 둥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엄지 둥이는 땅에 내리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버렸어요. 낯선 사람들은 당황하여 막대기로 구멍을 마구 쑤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지 둥이는 쥐구멍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렸어요. 날이 어두워져 낯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엄지 둥이는 쥐구멍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어두운 들판을 걸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야. 저 달팽이 껍데기 안에서 오늘 밤을 보내야겠군. 엄지 둥이가 달팽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부자 목사의 돈을 훔쳐내지? 엄지 둥이는 도둑들이 목사의 돈을 훔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쑥 말을 걸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둘이 멍거렸어요. 쉿 자네도 들었나? 사람 목소리였어? 여기에요. 땅바닥을 잘 살펴보세요. 도둑들은 달팽이 껍질 옆에 서있는 엄지 동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창틈으로 들어가 아저씨들이 원하는 물건을 건네드릴게요. 도둑들은 과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엄지 동의를 데리고 목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지 동의는 방으로 기어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여기 있는 걸 다 넘겨드려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조용 사람들이 깨겠다. 어서 물건들이나 넘기거라. 엄지 동의는 못 들은 척 하며 또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아저씨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뭐든지 넘겨드릴게요. 엄지 동의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깬 하녀가 목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불이 났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둑들이 도망친 뒤 엄지 동의는 너무나 피곤해서 건초더미 위에서 자고 날이 밝으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에 엄지 동의는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껴 눈을 떠보니 하녀가 건초더미를 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지? 건초더미 위에서 자고 있던 엄지 동의는 건초와 함께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의 뱃속에 들어간 엄지 동의는 건초가 자꾸자꾸 밀려 들어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여물을 그만 줘요. 엄지 동의가 큰 소리로 외치자 하녀는 갑작스런 사람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녀는 부리나케 목사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목사는 직접 외양간으로 가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자 엄지 동의는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여물을 그만 주라고요. 이 소리에 목사도 겁을 먹고 소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를 잡은 뒤 엄지 동의가 들어있던 소의 위장을 걸음더미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엄지 동의가 소의 위장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굶주린 늑대가 다가와 엄지 동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엄지 동의는 늑대의 뱃속에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늑대야 네가 좋아하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거기가 어딘지 말해봐. 엄지 동의는 늑대가 부모님이 계신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늑대는 엄지 동의의 집 하수도를 통해 식료품 저장실로 들어가 정신없이 음식들을 먹어댔습니다. 실컷 음식을 먹은 늑대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배가 불러 하수도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엄지 동의는 이때다 싶어 늑대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고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배가 아파서 레굴레굴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늑대의 소리를 들은 엄지 동의의 아빠와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식료품 저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 좀 꺼내주세요. 늑대의 뱃속에 있어요. 엄지 동의의 목소리에 아빠는 몽둥이를 휘둘러 늑대를 기절시켰고 엄마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라 엄지 동의를 꺼냈습니다. 오, 엄지 동이야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너와는 바꾸지 않을 거다. 부모님은 엄지 동이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오래도록 함께 살 것을 약속했답니다. 동아 죽어서 이루어진 사랑 임금님이 사는 궁전 한쪽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그프리트 왕자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성인식에 앞서 친구들과 미리 파티를 열었답니다. 왕자는 내일 열릴 성인식에서 이웃나라의 공주들 가운데 신부감을 골라 결혼을 할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지그프리트 왕자의 표정은 어쩐지 시무룩해서 언뜻 보면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왕자는 춤도 안 추고 영거프 술만 마셔댔어요. 왕자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내일이면 성인식이 열리고 왕자님은 정말 어른이 될 텐데. 왕자의 친구 벤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아름다운 신부감을 골라 결혼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좋으실까? 벤노가 일부러 허풍스럽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기만 했어요. 그때 왕자의 가정교사 볼프강이 마을 처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녀들은 머리에 화려한 꽃을 꽂고 리본이 달린 예쁜 드레스를 차려 입었어요. 모두 지그프리트 왕자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지요. 왕자님 벌써 자라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되다니요. 축하드립니다. 볼프강은 벌써 술을 꽤 마셨는지 코가 다 빨개져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볼프강 선생님. 어서 예쁜 아가씨들 과 춤을 추시지요. 저는 별로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대신 추시지요. 왕사는 어쩐지 흥이 나지 않아 잔뜩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 아가씨들을 볼프강 에게 떠넘 겨버렸지요. 그럼 저라도 누가 나와 함께 춤을 출까요? 볼프강 볼프강은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아가씨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들은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다가오는 늙은 볼프강 선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슬금슬금 피했어요. 볼프강은 비틀비틀 아가씨들을 뒤쫓다 엉덩방 엉덩방 아를 찢고 말았답니다.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졌지만 왕자의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 이었어요. 꿈속의 그 아가씨는 누굴까? 왕자의 꿈에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요정이나 여신처럼 아름답고 신비한 아가씨가 날마다 나타났어요. 왕자는 사냥을 핑계삼아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아가씨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요. 후... 왕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시녀들을 이끌고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왕비는 왕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위험있게 말했지요. 지그프리트 내일이 성인식인데 오늘 이렇게 술에 취해 어쩌려고 그러느냐. 더구나 내일 무도회에서는 여러 나라 공주들 가운데 신부감도 골라야 한단다. 알고 있겠지? 예. 하지만 어마마마 저는 아직 결혼은 넌 왕자야. 참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내 생각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어. 왕비의 단호한 말에 왕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왕비가 돌아가자 벤노가 왕자에게 다가왔어요. 벤노는 왕자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지요. 왕자님 오늘같이 좋은 날 우울해하시면 어떡해요? 저와 함께 백조 사냥이라도 가시겠어요? 백조 사냥? 예. 오늘은 보름달이 떠서 백조 사냥을 하기에 딱 좋을 거예요. 어때요? 좋아. 당장 가자. 왕자는 벤노와 친구들과 함께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백조들이 자주 나타나는 호수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백조들이 하얀 날개를 퍼덕이며 나타날 거예요. 벤노가 널따란 호숫가 앞에서 말을 멈추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호수로구나. 지그프리트 왕자는 호수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넓은 호수에는 저녁 노을이 길게 비쳐 붉은 벨벳 커튼을 들이온 창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호숫가의 푸른 수풀과 맑은 물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호수 건너편에는 호수와 어울리지 않게 새산한 느낌을 주는 오래된 성이 한 채 보였습니다. 누가 서는 성이지? 왕자가 성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백조가 호수 쪽으로 날아들었어요. 왕자는 얼른 풀숲에 숨었습니다. 백조들은 왕자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날개를 접은 뒤 한가롭게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무리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조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활을 겨누었어요. 왕자가 활을 당기려 할 때 해가 막 서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백조들이 한꺼번에 호숫가로 날아가 춤을 추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가장 아름다웠던 백조가 매일 밤 왕자의 꿈속에 나타나던 바로 그 아가씨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아가씨 하지만 백조 아가씨들은 왕자가 다가가자 두려운 얼굴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을 테니 왕자가 활과 화살을 바닥에 던지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언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저는 지그프리트 왕자랍니다. 사냥을 나왔다 우연히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지그프리트 왕자의 말에 백조 아가씨는 금세 슬픈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크고 맑은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지요. 사실 저는 이온나라의 공주 오데트라고 합니다. 저 낡은 성에 사는 로트바르트라는 나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가 되고 밤에만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답니다. 세상에 어쩌다 그런 마법에 걸린 겁니까? 왕자가 몹시 안타까워 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로트바르트의 청혼을 거절하자 그만. 오데트 공주는 다른 아가씨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제 시녀랍니다. 저 때문에 몹쓸 마법에 함께 걸리고 말았지요. 시녀들은 왕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그 나쁜 마법사를 죽이겠습니다. 왕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어요. 안 돼요. 로트바르트가 제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묶어놓았습니다. 로트바르트를 죽이면 저도 죽고 만답니다. 그럼 마법을 풀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꼭 마법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사랑의 힘만이 마법을 풀 수 있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혼을 하고 사랑에 맹세를 하면 마법이 풀린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군요.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왕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공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요.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당신이 제게 사랑을 약속하고 청혼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마법에서 풀려날 수 없답니다. 걱정 말아요. 내일 내일 궁전에서 내 성인식을 축하하는 무도회가 열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신부감을 고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곳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해가 진 뒤에나 갈 수 있는걸요. 공주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왕자는 굳게 맹세 했어요. 비로소 공주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지요. 그때 낡고 음침한 성에서 시커먼 올빼미가 날아왔습니다. 올빼미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놀란 시녀들이 얼른 달려와 공주를 둥그렇게 감쌌어요.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달아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로트바르트가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내일 밤 약속을 잊지 마세요. 왕자는 공주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꾹 참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궁전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손님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성인식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공주들은 한껏 멋을 내고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관현악단이 발랄한 왈치를 연주하며 왕자와 공주들이 춤을 출 자리를 마련했어요. 왕자는 마음속으로 오데트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공주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지그프리트 어느 공주가 가장 마음에 드느냐 왕비가 다가와 슬쩍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왕자의 대답에 왕비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오늘 꼭 신부감을 골라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왕자는 싱글벙글 웃음을 띄며 대답 했습니다. 기다리다니 이미 초대한 공주들은 다 왔는데 누굴 기다린다는 말이냐. 왕비가 이상한 듯 물었지만 왕자는 문쪽을 휘끔휘끔 쳐다볼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로 보이는 나이든 귀족이었고 다른 사람은 검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오 오셨군요 오데트 공주 왕자는 아가씨에게 뛰어가 무릎을 꿇고 인사 했습니다. 아가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띈 채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왕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곧 경쾌한 왈츠가 연주되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그때 창문 밖에서는 커다란 백조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날개로 유리창을 도드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모두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취해 창밖을 내다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지요. 이 백조는 바로 오데트 공주 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자와 춤을 추고 있는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쁜 마법사 로트바르트의 딸인 오딜 이었습니다. 로트바르트가 마법을 부려 오딜을 오데트 공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시키고 무도회에 참석한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왕자는 오딜의 손을 꼭 잡고 왕비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냐? 왕비가 물었어요. 오데트 공주입니다. 저는 오데트 공주가 마음에 듭니다. 창밖에서 백조가 안타깝게 쳐다보며 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백조는 아직 하늘에 떠있는 해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다시 한번 슬픈 울음을 울었습니다. 오데트 공주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주의 모습으로 변장한 오딜을 보고 흥분한 왕자는 그 사실을 깜빡 잊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아가씨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느냐? 왕비의 물음에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큼 오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아름다운 오데트 공주 영원히 당신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부디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왕자는 눈을 감고 오딜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눈을 떴을 때에는 아름다운 오데트 공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섭게 생긴 오딜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왕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은 누구요 왕자는 놀라 주비를 돌이번거리다 창밖에서 절망한 채 고개를 떨군 백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왕자는 비로소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왕자가 허리에 찬 칼을 빼들고 소리쳤어요. 하하 이제 오데트는 영원히 이 로트바르트의 마법에서 풀려낼 수 없다. 어리석은 지그프리트 네가 내 딸에게 사랑을 맹세했기 때문이지. 왕자는 칼을 휘두르며 로트바르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 나쁜 마법사는 검은 망토를 확 펼쳐 오델을 감싸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돼 나를 속이다니 오데트 왕자는 서둘러 궁전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오데트 공주는 이미 날아가버린 뒤였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서둘러 호수가로 달려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겼어요. 호수는 검은 이불을 덮은 듯 잔잔하고 흉측한 로트바르트의 성만이 더욱 검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다시 사람으로 변한 오데트 공주는 슬픈 표정으로 호수가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둘러앉은 시녀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너무해요. 맞아요. 그렇게 쉽게 사랑의 맹세를 깨다니. 시녀들은 지그프릭트 왕자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이제는 영원히 마법을 풀 수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공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공주 오데트 공주 그때 지그프릭트 왕자가 호수가에 나타나 애타게 공주를 찾았습니다. 오데트 공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오. 로트바르트의 마법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청혼을 하긴 했지만 그건 마법 때문이었소. 내 마음을 믿어주시오. 공주 왕자 왕자는 호수 주변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데트 공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였으니까요.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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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트 공주는 조그만 소리로 말하고는 호수 가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가파른 절벽 위에 오른 공주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백조의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자가 소리쳐 공주를 불렀어요. 오데트 공주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당장 내려오시오. 공주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오. 하지만 공주는 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백조의 모습이었다면 물 위를 헤엄쳐 나왔겠지만 사람의 모습을 한 공주는 그만 물속 깊이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답니다. 오데트 공주 왕자는 공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더니 자신도 호수의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호수 깊은 곳 물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요정이 되어 마침내 사람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데트 공주가 물에 빠진 뒤 시커먼 올빼미 한 마리도 날개를 축 늘어뜨린 채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 새는 오데트 공주와 목숨이 연결된 로트바르트 였답니다. 로트바르트가 죽자 곧 마법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수가에 남아있던 오데트 공주의 시녀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인이 되어 찾은 행복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리아스의 아버지는 일리아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제사는 암소와 암마리 각각 두 마리 양이 스무 마리 였습니다. 일리아스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재산이 점점 늘어나 30년이 지났을 때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리아스를 부러워 했습니다. 일리아스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없는 것이 없고 해보고 싶은 일은 다 해보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부자가 된 일리아스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리아스는 손님들을 항상 극진히 대접했어요. 마실 것과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손님들에게 양과 안마를 대접했습니다. 일리아스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이 가난할 때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지만 부자가 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싸움을 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납고 못된 부인을 만나 매일 다투며 결국 부모와도 헤어지게 되었지요. 일리아스는 둘째 아들을 내보내며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도둑이 소들을 훔쳐가기도 하였습니다. 일리아스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일리아스가 70살이 되었을 때 일리아스의 재산은 바닥이 났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로 가고 이런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인가. 일리아스는 지난 세월이 꿈만 같았습니다. 늙어버린 일리아스는 갈 곳이 없었어요. 이미 딸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멀리 가버려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리아스는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웃에 살고 있는 무하메드 샤으라는 일리아스와 그의 아내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 이었습니다. 일리아스 우리 집에 와서 쉬엄쉬엄 일을 해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열심히 일하며 살겠소. 그날부터 일리아스 부부는 무하메드 샤의 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차츰 일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무하메드 샤은은 일리아스 부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일리아스는 큰 부자였을 때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일리아스 부부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무하메드 샤의 집에 손님들이 놀러왔습니다. 일리아스는 양을 잡고 요리를 하여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때 손님 중 한 사람이 무하메드 샤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이 많은 노인은 이 집의 하인인가요? 집안일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그럼 부자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소? 혹시 일리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소문난 부자 아니요. 바로 그 사람이지요.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지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노인은 지금 자기 신세를 슬퍼하고 있겠군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요. 그럼 그 노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군요. 곧 무하메드 샤우가 일리아스 부부를 불렀습니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일리아스에게 물었어요. 부유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지내니까 고달프고 쓸쓸하시지요? 그런 질문은 제 아내가 대답하는 게 좋겠군요. 일리아스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부자로 살 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부부는 50년을 같이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집에서 하인노릇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손님들은 물론 무하메드 샤우도 깜짝 놀라 일리아스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일리아스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자였을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단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기도를 드릴 틈도 없었지요. 손님이 오면 무엇을 대접해야 하나 부리는 하인들은 잘 하고 있는가 재산에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나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나 자나깨나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세월 동안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지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지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인집 일을 잘 해드려서 이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마실 것도 있고 추우면 방을 따뜻하게 할 뗄감도 준비되어 있지요.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도 많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행복을 지금 해야 찾은 거지요. 일리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손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잃었을 때 몹시 슬퍼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진리를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리아스의 이야기가 끝나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군요. 다른 손님들도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오늘의 동화 술을 만든 악마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점심으로 먹을 빵 한 조각을 싸왔지요. 농부는 밭두게 우돗을 벗었습니다. 그 옷 위에 빵을 올려놓고 다시 옷자락으로 덮었어요. 자, 이제부터 밭을 걸어볼까? 농부는 말에게 쟁기를 메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밭을 갈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어요. 배가 고픈 농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돗으로 덮어놓았던 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다녀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농부는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빵 보스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빵을 훔친 범인은 바로 작은 악마 였습니다. 작은 악마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빵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욕을 하겠지? 악마는 농부가 욕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악마의 임무는 농부가 화를 내며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누군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으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 농부는 옹달샘에서 물을 실컷 마시고 난 뒤 다시 밭 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농부 작은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실패하고 폴이 죽은 채 두목 에게로 갔습니다. 농부가 오히려 빵을 가져간 누군가 한테 잘 먹으라고 하지 뭡니까? 내가 실패한 건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이야. 농부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3년의 기간을 줄 테니 반드시 농부가 죄를 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악마가 인간을 이기는 것이지.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는 끝장이다. 알겠느냐. 작은 악마는 두목에게 약속하고 다시 농부가 사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부를 이길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작은 악마는 마침내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작은 악마는 그날로 농부의 머슴으로 들어가 품삭도 받지 않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오랫동안 머슴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사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좋아.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농부는 머슴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님 올해는 지독한 가뭄이 언덕에 있는 밭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물기가 많은 밭에만 씨를 뿌리십시오. 자네 말대로 하기로 하지. 농부는 머슴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해 여름 머슴의 말대로 심한 가뭄이 들어 다른 집들은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농부의 밭에는 곡식들이 잘 자라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자네 덕분일세. 농부는 머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머슴이 농부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올해 계속 될 테니까 언덕에 있는 밭에다 씨를 뿌리십시오. 자네가 하자는 대로 하지. 머슴의 말대로 여름에 긴 장마가 계속되어 다른 집들은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많은 소확을 거둬 날이 갈수록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자네 덕분에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였네. 이만하면 몇 년을 먹고도 남겠네. 남은 곡식으로 뭘 하면 좋겠는가? 농부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담그면 어떨까요? 그게 좋겠군. 농부는 곧 밀을 빠 술을 담갔습니다. 술을 만들었으니 마을 사람들과 나눠 마시며 잔치라도 버려야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이때다 싶어 얼른 악마 두목에게 달려갔어요. 두목님 드디어 농부가 죄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시지요. 작은 악마는 두목을 데리고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농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님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잔이 오고 갔지요. 잔치가 점점 무르익 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작은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분주하게 손님 대접을 하던 농부의 아내가 식탁 모서리에 치마가 걸려 음식을 얻고 말았습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이 아까운 음식을 얻으면 어떡해. 농부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보셨지요? 두목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악마가 두목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저기 손님 한 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두목이 말한 손님은 초라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술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파 보였지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술을 줄 수 없지. 농부는 초라한 농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두목님 술이 취하면 점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 잘 되어가는 구나. 저 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다. 농부는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쭉 들이켰습니다. 두 해 동안 이렇게 큰 모자가 되었으니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소. 마을 사람들이 농부에게 아참을 떨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농부는 큰 소리를 쳤지요. 암 내가 누구요? 두 해 두 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지 않았소.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보시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에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러더니 서로 욕을 하고 삿대질 까지 했습니다. 어허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악마의 두목은 흡족해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두고 보십시오.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북새통의 주인 농부는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무릉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물 구덩이 속에서 꿀꿀거리고 있는 돼지 같았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들이다. 악마의 두목이 만족해 하며 작은 악마를 칭찬하였어요. 이제 너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생각해낸 저 물은 참으로 이상한 악마의 힘을 가졌구나. 저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곡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곡식을 먹고 남게 한 겁니다. 농부는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든 것입니다. 농부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 습성은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지요. 먹을 것이 모자랄 때는 빵 한 조각도 아까워하지만 먹을 것이 남아돌자. 다른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가 술을 만들도록 했단 말이냐. 그렇지요. 술을 한 잔 두 잔 퍼마시니까 취하게 되고 결국 숨어있던 본래의 것들이 속구친 것입니다. 두목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작은 악마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마. 두 악마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망초 이야기 루돌프와 벨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단유부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봄볕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루돌프는 다정한 눈길로 벨타를 바라보았습니다. 벨타는 쑥스러운 듯 눈웃음을 살짝 지었습니다. 벨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니 말이야. 나도 당신처럼 멋진 기사의 아내가 되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루돌프와 벨타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 보금자리도 이미 마련해 놓았지요. 벨타 우리 결혼하면 뜰에 물망초를 심는 게 어때? 루돌프가 미래의 정원을 상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집 뜰에는 당신 눈동자를 닮은 물망초가 앞다투어 피어날 거야. 정원의 작고 푸른 꽃들로 가득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걸. 벨타의 눈동자는 정말 물망초로 물들인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루돌프는 벨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루돌프 봄이면 정말 정원이 아름다울 거예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면 쓸쓸해서 어쩌지요? 그렇지 않아 물망초가 시들어도 물망초를 닮은 당신의 눈동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을 거야. 루돌프는 벨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짜로 물망초를 1년 내내 피우게 할 수 있어. 루돌프 장난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내 말을 못 믿는군. 정말이라니까. 루돌프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벨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루돌프 당신은 훌륭한 기사예요. 당신이 검을 들면 누구보다도 용감해요. 하푸를 손에 들면 마치 음악의 신 같고 당신이 지은 신은 나를 감동시켜요.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지요. 하지만 물망초를 1년 내내 피우게 하지는 못해요. 신은 물망초를 봄에 한 번만 피게 만들었으니까요. 벨타, 인간은 신이 못하는 일을 할 때도 있어. 난 꼭 1년 내내 물망초를 볼 수 있게 만들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유리로 커다란 방을 만드는 거야. 유리로 만든 방에는 1년 내내 햇빛이 들어올 거야. 추운 겨울이 되어도 찬바람은 얼씬 못하지. 그 안에서 물망초를 피우면 1년 내내 볼 수 있어. 안 그래? 겨울에 비가 안 오면 어쩌지요? 비 대신 우리가 물을 주면 돼. 또 날이 너무 추우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고. 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벨타는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눈 오는 추운 겨울날 물망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른 생각에 빠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루돌프, 그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닐까요? 꽃의 여신이 화를 낼지도 몰라요. 화를 내다니 꽃의 여신은 오히려 기뻐할 거야. 겨울에도 한아름씩 꽃을 가져다 드리면 무척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루돌프의 얼굴은 발그레 해졌습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벨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루돌프는 벨타의 손을 세그머니 잡았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강둑을 거늘고 있을 때 갑자기 벨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루돌프, 저기 물망초가 피어있어요. 벨타는 비탈진 강기슬계에 피어있는 물망초를 가리켰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걸 내가 꺾어다 줄게. 루돌프는 이미 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조심해야 해요. 이런 것 쯤은 문제없어. 난 용감한 기사잖아. 루돌프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강기색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망초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마침내 손이 물망초에 겨우 닿았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있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루돌프는 거센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루돌프는 강물에 휩쓸려 걸어가면서 벨타의 이름을 불렀어요. 벨타! 루돌프! 벨타는 강물 쪽으로 뛰어내려가 루돌프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안타깝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벨타는 엉엉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 루돌프는 점점 벨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말 한마디를 외치고는 손에 꼭 움켜지고 있던 물망초를 벨타를 향해 던졌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벨타. 그러고는 벨타의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원을 만들어 1년 내내 아름다운 물망초를 피우게 하자던 다정한 목소리도 사라지고 말았지요. 당신을 영혼이 잊지 않을 거예요. 벨타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한동안 벨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하루종일 멍하게 루돌프가 꺾어준 물망초를 바라보곤 했지요. 작고 푸른 꽃은 온몸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았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요. 벨타는 죽을 때까지 루돌프를 잊지 않았습니다. 루돌프와의 추억을 가슴에 묶고서 평생을 혼자 지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에서 가까운 베로나라는 마을에 캐플릭과 몬테규라는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문은 부와 명예를 지녔지만 오래전부터 서로 사이가 나빠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집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먼 친척이나 하인들도 길에서 서로 마주치면 시비를 걸고 싸우기 일수였어요. 거기 영주 영주 에스컬러스도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몇 번이나 나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플릭과의 감염무도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몬테규가의 아들 로미오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짝사랑하는 로잘린이 무도회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캐플릭 가라니 로미오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로미오의 친척이자 단짝 친구인 벤볼리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로미오 뭘 그렇게 걱정하나 가면을 쓴다면 우리를 아무도 몰라볼 거야. 그리고 베로나의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모두 모일 테니 로잘린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보라고. 사실 벤볼리오는 로미오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는 로잘린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로미오와 벤볼리오 그리고 머큐시오는 가면을 쓰고 캐플릭 가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로잘린이 어디 있을까? 로잘린을 찾기 위해 홀에 돌이번거리던 로미오의 눈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여자는 처음 봐 마치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처럼 눈이 부시는 구나. 로미오는 로잘린에 대해서는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 아가씨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그런데 아까부터 한 청년이 로미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캐플릭 경의 조카 티볼트 였습니다. 티볼트는 로미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눈치를 채고 캐플릭 경에게 달려갔습니다. 숙부님 이곳의 몬테교의 아들이 쥐새끼처럼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몬테교의 아들이라고 캐플릭 경은 놀란 얼굴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티볼트는 불같은 성격이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예야 그만두거라 괜한 싸움을 일으켜서 무더외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오늘은 금양 참거라. 캐플릭 경은 조카 티볼트를 조용히 달랬습니다. 숙부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꼭 이치욕을 갚겠습니다. 티볼트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이름 모를 아가씨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로미오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그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매우 밝군요. 그러나 저 아름다운 달도 그대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로미오의 달콤한 속삭임에 아가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미오는 세며시 아가씨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대의 손을 잡은 것이 무례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당당하고 부드러운 로미오의 속삭임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유모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찾고 계세요. 어서 가보세요. 어쩔 수 없이 아가씨는 로미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늦게 로미오는 그 아가씨가 캐폴리카의 딸 줄리엣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오늘처럼 내 이름이 저주스러운 적이 있었던가 로미오는 깊게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을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이 몬테규가의 아들 로미오란 말이야? 줄리엣 역시 로미오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로미오에게 끌리는 마음을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로미오는 캐폴리카의 뒤뜰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창가에 줄리엣이 나타났어요. 줄리엣은 로미오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 그리운 로미오 당신은 어째서 몬테규인가요? 당신의 이름은 우리 집안의 원수 나를 위해 그 이름을 버릴 수는 없나요?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제게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에 눈이 멀어 캐폴리시라는 성을 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줄리엣을 지켜보고 있던 로미오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로미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줄리엣에게 속삭였습니다. 줄리엣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당신을 슬프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이름을 버리겠어요. 줄리엣은 갑자기 나타난 로미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로미오 당신을 보니 무척 기뻐요. 방금 제 말을 모두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말해주세요. 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걸고 맹세해주세요. 줄리엣 내 영혼에 맹세하여 말하건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을 거예요. 로미오는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은 신중한 아가씨였어요. 로미오 당신의 사랑이 정말로 진실하고 저와 결혼할 생각이라면 내일 사람을 보낼게요.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청혼해주세요. 이런 유모가 찾는군요.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나를 두고 그냥 들어가 버릴 셈인가요? 저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여기서 밤을 새고 싶답니다. 줄리엣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랍니다. 로미오 로미오는 줄리엣과 헤어지는 게 무척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유모를 보내왔어요. 로미오는 유모를 통해 줄리엣에게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로미오와 줄리엣은 성당으로 로렌스 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님 사랑하는 두 여인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당장 결혼 주례를 서주십시오. 로미오의 부탁에 로렌스 신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연인의 결혼을 거행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두 집안 사이에 쌓인 오랜 원한이 봄 눈 녹듯 사라졌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초라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당분간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이 알려지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벤볼리오와 머큐시오는 베로나 광장에서 캐폴리카의 티볼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감염 우도회에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티볼트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지요. 네놈들이 지난번 우리 가문의 무도회에 몰래 숨어든 것을 알고 있다. 머큐시오 너는 로미오의 사냥개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있더군. 뭐야? 티볼트 너야말로 얌전히 있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바로 그때 광장 저편에서 로미오가 오자 티볼트는 그를 향해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봐 로미오 내가 아는 몬태규놈 중에 너보다 더 나쁜 놈은 없다. 더럼 몬태규 같으니라고. 티볼트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네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이유는 신만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자네와 절대 싸우지 않겠네. 로미오는 티볼트의 말에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등을 돌려 광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로미오는 비겁하기 짝이 없구나. 이 비겁자야 어서 칼을 들어라. 티볼트가 칼을 빼들고 덤벼들자 머큐시오가 그에게 맞섰습니다. 티볼트 네 상대는 나야 내가 상대해 주지. 머큐시오와 티볼트 사이에 곧 거친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로미오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고 싸움을 말렸어요. 이봐 여기서 싸워서는 안 돼. 둘 다 어서 칼을 집어넣게. 영주님이 아시면 크게 혼내실 거야. 하지만 티볼트는 칼을 거두는 척하다가 머큐시오가 방심한 사이 로미오의 겨드랑이 사이로 칼을 찔렀습니다. 티볼트의 날카로운 칼끝이 머큐시오의 가슴에 꽂혔어요. 비겁한 티볼트 머큐시오를 죽이다니 이제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화가 난 로미오는 머큐시오의 칼을 집어들고 티볼트를 공격했습니다. 티볼트도 지지 않고 거칠게 공격해왔지요. 그러나 로미오의 칼이 허공을 가르면서 티볼트의 가슴을 먼저 찔렀습니다. 티볼트는 피를 쏟으며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런 로미오 티볼트가 죽고 말았어. 어서 이 자리를 피해야 해. 벤볼리오는 재빨리 로미오를 비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곧 영주의 귀에 들어갔어요. 로미오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자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벤볼리오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싸움의 시비는 케볼리카의 티볼트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티볼트와 머큐시오가 싸우자 로미오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티볼트가 머큐시오를 먼저 칼로 찔러 죽이자 분노한 로미오가 친구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죄를 묻자면 머큐시오를 죽인 티볼트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케볼리카에서는 벤볼리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로미오에게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조장했습니다. 마침내 영준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어요. 죽은 티볼트가 먼저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이 해야 할 일이다. 로미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 또한 법을 어겼다. 로미오를 베로나에서 주방할 것을 명령한다. 줄리엣은 이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오빠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에는 로미오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지요. 유모 사촌 사촌 오빠의 죽음은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로미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운명이 어쩌면 이리도 가혹할까 로미오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줄리엣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한편 수도원에 숨어있던 로미오는 더 이상 줄리엣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 주방과 사용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저주받은 운명이요. 줄리엣 앞에 나설 수 없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지.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로미오 일단 베로나를 떠나게 만투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해 기회가 오면 두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두 집안에 알리겠네. 그러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화해를 할 거야. 로미오는 신부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줄리엣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가혹한 운명을 슬퍼했어요. 줄리엣 나는 베로나를 떠나기 싫어요. 잡혀 죽더라도 사랑하는 그대와 이곳에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돼요. 로미오 당신이 죽는다면 나 역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당분간 이곳을 떠나게 세요. 줄리엣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차마 로미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침을 알리는 종달새 소리를 듣고도 일부러 모른 척 하였어요. 아가씨 마님이 오셔요. 어서 서두르세요. 문 밖에서 유모가 재촉하였습니다. 줄리엣 줄리엣 곧 다시 만날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럼 그때까지 잘 있어요. 로미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 부디 몸 조심하시길 줄리엣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로미오를 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로미오가 떠난 후 캐플릭 형은 갑자기 줄리엣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전부터 줄리엣을 점찍고 있었던 페리스 백작이 청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싫어요. 페리스 백작과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는 쪽을 택하겠어요. 시끄럽다. 페리스 백작만큼 멋진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이번 목요일 아침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으니 그리 알거라. 캐플릭 형은 줄리엣의 결혼 날짜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낙담한 줄리엣은 서둘러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정했어요. 줄리엣 우선 이 약병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거라. 줄리엣은 깜짝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미 로미오와 결혼한 몸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줄리엣. 이 약을 먹으면 이틀 동안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잠들게 된단다. 결혼식 전날 이 약을 마셔라. 그러면 관습대로 내 시신은 캐플릭과의 가족 묘지로 옮겨지겠지. 그 사이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내 너를 데려가도록 하겠다. 로렌스 신부는 성직자이면서도 약제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줄리엣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로렌스 신부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캐플릭과는 벌써부터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줄리엣의 방에서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주인님 줄리엣 아가씨가 돌아가셨어요. 캐플릭과는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로렌스 신부의 편지보다 더 먼저 로미오에게 전해졌어요. 줄리엣이 죽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 따뜻한 영혼이 차디찬 시체가 되었단 말이냐. 로미오는 자신의 영혼도 산산조각 난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베로나로 달려가 직접 줄리엣의 얼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로미오는 만투와 거리에서 독약 한 병을 산 다음 베로나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로미오는 캐플릭과의 가족 묘지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묘지 입구에서 그만 페리스 백작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페리스 백작은 결혼식 날 불행하게 죽은 줄리엣을 위해 꽃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페리스 백작은 로미오가 캐플릭과의 무덤에 나쁜 짓을 하러 온 줄 알고 칼을 들어 공격했고 로미오는 싸움을 피하려고 했지만 거칠게 공격하는 페리스 백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미오의 칼에 페리스 백작이 쓰러졌어요. 로미오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미오는 묘지 가장 안쪽에 줄리엣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줄리엣 당신은 죽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오. 당신의 차가운 입술에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소. 로미오는 줄리엣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후 독약을 단번에 삼키고 줄리엣의 품에 누웠지요. 잠시 이후 줄리엣의 차가운 볼에 홍조가 피더니 그녀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줄리엣은 독약을 마시고 죽은 로미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미오 당신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줄리엣은 주위를 살피다가 로미오의 허리춤에 있는 단검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로미오의 단검이 있구나. 차라리 잘된 일이야. 로미오와 함께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영영 떠날 수 있으니까. 줄리엣은 단검을 빼들고 자신의 가슴을 힘껏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로미오의 곁으로 푹 쓰러졌어요. 뒤늦게 달려온 로렌스 신부는 두 사람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무슨 슬픈 운명이란 말인가 아까운 두 청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두 사람의 죽음을 전해들은 배로나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휩싸였고 젊은 연인을 죽음으로 내몬 두 집안의 싸움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캐폴리카와 몬테교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가문의 소중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늘의 동안 도깨비와 수수께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한지게 해왔지요. 그런데 나무찜을 뒤란에 부려놓고 보니까 도끼가 안 보이는 깜빡 잊고 도끼를 산에 놓고 온 거지요. 도끼를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벌써 날이 까무룩 저물었어요. 밤새 누가 도끼를 집어가면 어쩌나. 나무꾼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참 큰일은 큰일이지요.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뭘 해서 벌어먹고 사냔 말이지요. 나무꾼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컴컴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랐어요. 돌보리에 차이고 나뭇가지에 긁히면서 나무하던 자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방에 도깨비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도깨비들 잔치판이 벌어졌어요. 이쿠 내가 도깨비 소굴에 들어봤구나. 나무꾼이 도로 내려갈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도깨비가 하나 불쑥 나서더니 넙죽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어이구 아재 지금 올라옵니까? 그래 볼일이 있어서 왔다. 헤헤 안 그래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가 왜 날 기다리냐 이거 찾으러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도깨비가 도끼를 쑥 내미는 겁니다. 도끼를 다 찾아주다니 고맙기도 해라. 나무꾼은 반가워서 도끼 자루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도깨비가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지요. 헤헤 우리 터에 놓고 간 도끼를 그냥 넘겨줄 수야 있나요? 그럼 어째야 줄테냐. 스스깨끼 내기를 내서 이기면 두 말 안고 대주지요. 그럼 내가 지면 어쩔 테냐. 헤헤 그러면 아재는 우리 밥이 되어지요. 잡아먹는다니 좀 무섭기는 해도 도끼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나무꾼은 수스깨끼 내기를 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먼저 수스깨끼를 냈습니다. 아재 아재 동쪽 하늘 끝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해가 하루에 몇 만리나 돌게요. 이 한심한 도깨봐 몇 만리를 돌긴 무슨 몇 만리를 돈우 새끼 손가락에서 엄지 손가락까지 한 뼘 임면 될걸. 나무꾼은 이마 위에 손을 펼치면서 말했지요. 아이코 진짜 그렇구나.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도깨비가 썩 나서더니 그렇게 쉬운 수스깨끼를 내면 어쩌냐고 투덜거리면서 이번에는 나무꾼이 수스깨끼를 낼 차례였어요. 나무꾼은 몸을 옆으로 건들건들 흔들면서 수스깨끼를 냈지요. 도깨봐 도깨봐 내가 지금 곧 자빠질 건데 왼쪽으로 자빠질까 오른쪽으로 자빠질까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도깨비는 도깨비는 도깨비들이 멀뚱 멀뚱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자빠질 테고 오른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왼쪽으로 자빠질 거 아니겠어요? 도깨비는 수스깨끼를 못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코, 아재가 이기고 우리가 졌네. 도깨비들은 두말 않고 나무꾼에게 도끼를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잔뜩 풀이 죽어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가버렸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한테서 찾은 도끼로 나무를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장난 도깨비는 무척이나 장난이 심하다지요. 심술 부진 장난을 치고 사람을 슬슬 골려 먹기도 하고 속을 북북 긁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았는데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개를 잡으러 개울에 갔어요. 개울에 들어가 개 그물을 치고 개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데 저만치 위에서 누가 개 떠내려간다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설마 개가 떠내려올까 하고 있는데 정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개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김서방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개를 바구니에 가득가득 주워 담았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바구니에 개는 한 마리도 없고 개똥만 잔뜩 들어차 있더래요. 김서방은 약이 올라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장난친 거야? 누군 누구겠어요. 도깨비지요. 김서방 마누라가 점심을 차린다고 마루에 앉아 국수를 썼는데 갑자기 부엌 칼이 손에서 쑥 빠져나가더니 안방 문틈으로 휙 날아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안방으로 들어갔던 부엌 칼이 도로 휙 날아오는 겁니다. 부엌 칼이 안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안방으로 쉴 새 없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김서방 마누라가 기가 막혀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요. 어떤 놈이 장난치는 거야? 누군 누구겠어요. 도깨비지요. 김서방 마누라가 국수살말물을 끓인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솥뚜껑이 천장으로 휙 솟구치더니 뚝 떨어져 솥 안으로 와장창 쳐박혀버리는 겁니다. 김서방 마누라가 솥뚜껑을 빼내려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꼼짝을 안 했어요. 이런 솥을 어디다 쓰나요? 엿이나 바꿔 먹어야지요. 김서방 마누라는 속이 상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자꾸 장난치는 거야? 김서방 막내딸이 빨래를 걷는다고 마당에 내려섰는데 빨래줄에 걸려있던 빨래가 홀딱 내려오더니 저 혼자 막 걸어가는 겁니다. 막내딸이 빨래를 잡으려고 다가갔더니 빨래가 막 달려 도망을 치네요. 막내딸이 빨래를 잡으려고 막 달려갔더니 빨래가 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막내딸은 빨래를 잡으려고 팔짝팔짝 뛰다가 엉덩바늘을 찌었어요. 약이 오른 막내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하루는 김서방이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모가 싹 뽑혀 나간 겁니다.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모내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모가 또 싹 뽑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모내기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모가 또 싹 뽑혀 있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김서방이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자꾸 이런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웃집 할아버지가 팔팔 뛰는 김서방한테 말했어요. 도깨비란 놈은 메밀묵을 아주 좋아하니까 메밀묵을 뿌려주면서 살살 구슬러 보게나. 그러면 정말 도깨비가 장난을 안 칠까요? 하지만 말할 때 조심하게 도깨비란 놈은 정개구리 마냥 뭐든 거꾸로 하거든. 김서방은 얼른 메밀묵을 한 소수 하다가 논에 뿌려주면서 말했지요. 도깨비들아 이 메밀묵 실컷 먹고 제발 모 좀 뽑아가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도깨비는 뭐든 거꾸로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논 바닥에 메밀묵을 뿌려주면서 다시 말했지요. 도깨비들아 우리 논에 지금 뭐가 딱 한 폭이 남았구나. 남은 한 폭이도 마저 뽑아가거라. 이 메밀국 실컷 먹고 깨끗이 아주 다 뽑아가거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 논에 나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논에 뭐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김서방이 좋아라 어깨춤을 덩실거리면서 말했지요. 누가 이렇게 모를 예쁘게 잘 심어놨나? 누구긴 누구겠어요? 도깨비밖에 더 있나요? 그 뒤로 김서방은 가끔 메밀묵을 쏘아다가 논에 뿌려주었다는데 도깨비들도 다시는 심술그준 장난을 치지 않았대요. 도깨비들이 왜 이런 장난을 치냐면요. 그야 도깨비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어림짐작할 수는 있답니다. 도깨비들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서 이런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나 여기 있소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거지요. 왜 아기들도 저랑 안 놀아주면 저지래를 하잖아요. 도깨비도 아기들처럼 떼를 쓰는 셈입니다. 장난이 좀 짓궂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도깨비도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 도깨비 장난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신발 주머니가 혼자 휙휙 날아가거나 책상다리가 괜시리 휘청휘청 들썩하거나 만약 그게 도깨비 장난이 틀림없거든요. 메밀묵을 좀 쑤어서 도깨비한테 던져주며 살살 달래보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도깨비한테는 뭐든지 거꾸로 말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이춘풍 이야기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것도 장군 옷을 입고 남편 버릇을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숙중 때이니 꽤 오래 전이지요. 싸움도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살기 좋았대요. 서울 다락골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이씨요 이름은 춘풍이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서울에서도 이름난 부자였지요. 이춘풍은 그 집 외동 아들이니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길렀습니다. 부자집 외아들에다 인물까지 환하게 잘생겼어요. 뭐 하나 모자란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이춘풍이 열아홉 되던 해에 그만 부모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식구라곤 이춘풍과 부인인 김씨 둘뿐이었습니다. 돈은 많지요. 쓸 사람은 없지요. 그만 춘풍은 돈 쓰고 노는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냐 하면 놀기 좋아하는 왈자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낮 없이 논이는데 활쏘골 술 사주기 장고치라 하고 돈 주기 바둑두고 떡 사주기 골패노름에 돈 대주기 우는 아이 엿 사주기 굽는 늙은이 밥 사주기 하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쁜데 돈을 쓰진 않잖아요. 다음이 문제였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고 하는 게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금방 실증이 나서 이젠 기생집에 놀러 다니는 한량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노는데 밤낮 없이 취하게 하여 돈을 울거내니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지요.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지요. 춘풍이와 같이 놀던 한량들은 못 본 채 하고 입안에 혀같이 굴던 기생들은 춘풍이를 송충이 보듯 했습니다. 돈 없는 떨거지 신세라 춘풍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아내인 춘풍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더니 내가 그 꼴일세 이제 어찌할꼬. 이러니 춘풍부인은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춘풍부인이 꾹 참고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어차피 다 버린 돈 어이하겠소. 앞으로는 마음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보오. 춘풍이 부드러운 아내 말에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안하오. 이리 용서를 해주니 참 고맙소. 하지만 가난하여 못살겠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앞으로 집안일은 모두 당신에게 맡길 터이니 다만 먹고 입는 것만 제대로 하게 해주오. 참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지요. 재산 다 털어먹고 돈 없으니 집안일을 아내에게 떠먹기고 말입니다. 부인인 춘풍을 못 믿어서 부모가 남긴 그 많은 돈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소. 서방님이 돈 없으니 반성하는 듯하나 뒷날 돈 생기면 또 나쁜 버릇 나올 테니 내가 어찌 믿겠소. 이러니 춘풍이 급한 김에 얼른 다짐을 합니다. 날 믿지 못하는 것도 올소. 하지만 내가 다짐글을 써주리다. 하고 손도장까지 찍어서 다짐글을 쓰고 부인에게 주었어요. 부인이 받아서 농작 깊숙이 넣어두고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밤낮이 없었어요. 원래 춘풍부인이 길삼이며 바느질 솜씨가 아주 빼어났거든요. 그러니 금방 소문이 났지요. 일이 얼마나 많이 밀려드는지 사시사철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을 하니 겨우 다섯 해만에 모은 돈이 수천금 이었어요. 옷과 음식이 넉넉하고 집안이 벌떡 일어나서 옛날 말을 하고 살았지요. 이때 춘풍은 아내 덕에 호강이 뻗쳤습니다. 먹고 살기 풍족하고 배에 기름이 잘잘 흐르니 춘풍이 슬슬 옛날 버릇이 살아나는 거예요. 귓구녕은 열려서 평양이 놀기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평양을 가보리라 마음에 먹었지요. 춘풍이 평양을 어찌 갈까 요리조리 궁리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는 단걸음에 내달아 나랏돈 이천량을 빌려왔어요. 부인이 만들어놓은 집이며 땅이며 문서를 모두 잡히고 말이지요. 돈을 빌려와서는 온갖 물건을 사들여 난데없이 평양에 장사하러 간다지 뭐예요. 말과 낙위에 바리바리 돈을 싣고 와서 평양 장사 간다고 하니 춘풍부인이 깐짱 놀라서 여보시오 사방님 지금 제정신이요. 다섯 해를 잘 참다가 이 무슨 날벼락이요.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가 다 무어요. 평양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은 내가 들으니 사치스럽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오. 그뿐이요. 반지르르하게 생긴 꼭 여우 같은 여자들이 돈 많고 쓸개 없는 남자들을 세워놓고 벗겨 먹는 답디다. 평양 장사 부디 가지 마시오. 이렇듯 강국하게 사정하는데 춘풍이가 큰 채 하며 말을 갑니다. 나도 또한 사람이지 집안 돈 다 털어먹고 부인 덕에 살았으니 원통합이 뼛속 깊이 박혔소. 내가 잃은 돈도 찾고 당신 은혜도 갚겠소. 남들 날마다 돈을 잃기만 하겠소. 내 후딱 가서 돈 벌어 돌아오리다. 아주 점잖게 또 자신말만 하게 말하니 춘풍부인이 기가 막혀서 손을 부여잡고 아주 애원을 했습니다. 서방님 이 쓴 다짐글이 저 농작 속에 든 걸 모르시오. 잊었단 말이오. 모든 걸 내게 맡기고 서방님은 그저 편안히 앉아서 먹고 노시오. 평양 장살랑 부디 가지 마시오. 춘풍이 그저 편안히 앉아서 먹고 놀라는 말에 뭐 쇼쟤? 하고 벌컥 성을 내더니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비단갑듯 연줄 감듯 뱃사공이 다출간 듯 휘휘 칭칭 감아지고 이리치고 저리치며 천리몽길 장삭길에 요사스런 개집령이 잔말이 이리 많은가 제 손붙었다. 이렇게 욱지르고 지반재산 다 털어서 바리바리 싣고 평양으로 떠났어요. 춘풍 부인은 머리채를 미친년처럼 풀어헤친 채 엎어져서 울기만 했지요. 부인이 엎어져 울든 자빠져 울든 나몰라라 하고 춘풍은 건들거리며 평양길을 떠났습니다. 말등에 호랑이 가죽을 높이하고 의기한 냥 타고 갔습니다. 춘풍이 평양에 들어서고 보니 집집이 귀화집이요. 보이는 것마다 휘앙찬란 번쩍번쩍하니 눈이 한없이 커졌습니다. 한 집을 잡아 방을 얻고 열두발이 실어온 물건이며 돈이며 차례로 들여놨지요. 춘풍은 장사할 생각은 않고 이리저리 평양 구경만 다녔어요. 하루는 묵는 집 난간에 기대서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저게 뭐냐 춘풍은 눈이 화등잔만하게 뜨고 어리 반집 나갔어요. 다음 너머로 보이는 집에 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 앉아 있었지요. 파란 저고리 빨간 치마를 입고 그린 듯이 앉았는데 춘풍이 꿈에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더구나 홀로 앉아 검은고를 무릎 위에 놓고 둥흥 동동 지동당 타는 소리에 마음이 황홀하여 옛날 놀던 버릇이 절로 생겨났지요. 춘풍이 원래 예쁜 여자가 있다면 장작을 한짐 짓고 불속에 들어가래도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장사고 뭐고 마음을 혼란 그 여자에게 빼앗겨 버렸지요. 그 여자는 추월이라고 하는데 평양에서 이름 난 기생이었어요. 돈 많고 밸 없는 남자들 돈을 후리는데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기생이었지요. 추월은 춘풍이가 돈이며 물건이며 바리바리 싣고 서울에서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자기가 사는 뒷집에 춘풍이 묵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추월은 춘풍을 꼬여내려고 춘풍이 묵는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문고를 탔던 겁니다. 이래 날턱이 없는 춘풍은 미친 마음이 절로 나서 잠시도 견디질 못하고 추월을 찾아갔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기러기가 호수를 찾듯 벌라비가 꽃에 날아들듯 한걸음에 내다랐지요. 춘풍이 추월이 집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데 대문이 쓱 열렸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춘풍이 쓱 들어서는데 추월이 앞마당에서 사뿐사뿐 다가왔어요. 빨간 입술을 살짝 벌려 하얀 이가 보일락 말락하게 웃으며 어서 오시와요. 뒷집에 계시다면서 어찌 이리 더디 오시나요. 하고 눈을 찡긋하니 춘풍은 뼈가 살살 녹을 지경이었어요. 춘풍이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짐짐 점잖은 채하고 내가 서울에서 먼 길을 왔네. 낯선 곳에 와서 지내려니 낙은의 마음이 쓸쓸하던 차에 마침 그대의 검은구 소리가 좋길래 가까이서 좀 들으려고 하고 말하니 춘풍이 방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검은구 뿐이겠어요. 맛좋은 술까지 대접하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춘풍은 옛날 한량들과 놀던 버릇이 있는대로 다 살아나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슈월이 하고 놀았습니다. 슈월이는 춘풍이 돈을 다 울거내려고 때를 보아가며 졸라댔지요. 비단 저고리값 날 사주오. 암 사주고 말고 금빛 봉황 수놓은 놀이게 사주오. 사주고 말고 나전 칠기 자개받은 상 사주오. 그럼 사주지. 동네땅 밥상이며 안성땅 노쇠그릇 사주오. 그려 남비 청동 화로도 사 문어점복 안주하게 사주고 백천땅에서 나는 쌀밥 해먹게 사주고 동네땅 미역이며 울산땅 김도 사주세요. 사 다 사 다 사주고 말고 온갖 가지 물건 이름을 대며 사달라 해도 이미 어리빠진 춘풍은 그저 다 사주었지요. 이렇게 돈을 써대니 대동강물을 돈이라고 퍼다 써도 어디 감당을 하겠나요? 1년도 못되어 춘풍이 돈 2,500냥은 거덜 거덜이 나버렸어요. 철없는 춘풍은 돈이 떨어졌는데도 걱정을 안했습니다. 추월이가 끼니마다 맛난 바 맛난 반찬 입안에 넣어주니 그저 입만 헤헤 벌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추월이가 또 뭘 사달라고 졸랐지요. 춘풍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돈 없네. 뭐요? 추월의 얼굴이 뾰루퉁해지더니 점점 사납게 변해갔어요. 사납게 변하더니 돈이 없어? 하고 반말로 되묻더니 획 돌아앉으며 이러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았? 내 집에서 얼른 나가요. 춘풍이 기가 막혀서 나가라니 그게 뭔 소린가? 모르니 추월이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뭐 적선하는 사람인가? 돈 없는 사람 거저먹이고 앉아있게 빨리 나가요. 춘풍이 할 말을 못 찾아 우물거리는데 추월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 추월이 말을 듣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에 둘이 들어오더니 춘풍을 답싹 들어서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춘풍은 마당에 퍼질러 앉아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선 추월아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둘이 지난번에 대동강이 마르도록 함께 살자 약속했건만 태산같이 굳은 그 약속을 잊었단 말이냐 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추월이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핑핑 끼면서 대답했어요. 참 구질구질 하군. 기생집을 한 번도 안 가봤나. 돈 없으면 기생집에선 얼른 나가는 게 돌이지. 뭐가 그린 말이 많아. 그리고 네가 가져온 돈을 나 혼자 먹었어? 한 해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구야? 그러더니 춘풍이 앞에 역전 몇 개를 던지며 가는 길에 보태서 쓰던지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춘풍은 그제서야 추월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요. 알면 뭐하나요? 이미 쏟아진 물인걸요. 분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여 얼굴만 울그락 푸르락 하고 멍하니 앉았어요. 일을 어찌하나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지요. 집으로 가자니 부인 보기 부끄러워서 부인 보기 부끄러운 것보다도 나랏돈 2500량을 다 날려버렸으니 그게 문제였지요.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면 나랏돈 못 갚은 죄로 감옥에 갇혀 매맞고 병신이 되거나 속절없이 죽게 생겼으니 집으로는 못 가겠고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하여 살자 하니 애들까지 나서서 이놈 저놈 꾸지질 테니 그건 차마 못하겠고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서 죽자 하니 원통하고 허영 광목 끊어다가 목을 메어 죽자 하니 그것도 분해서 못하겠지요.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니 때늦은 후에 눈물 만출질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춘풍이 벌떡 일어나서 추월이를 부른 뒤에 원을 했어요.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봐라 우리나라는 원래 인정이 많은 나라인데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려주게 날 좀 살려줘 추월이 문을 확 열고 나와 눈을 불아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참 질기구만 살리긴 뭘 살려 빨리 가 춘풍은 추월이 섬마루에 가까이 가며 철양하게 매달렸어요. 내가 자네 집에서 공밥은 먹지 않겠네 물도 깊고 나무도 해오고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심부름을 할 테니 제발 있게 해줘 추월이 가만히 됐더니 춘풍이를 흘겨보며 심부름 끈을 하겠다. 그럼 말씨부터 고쳐 하니까 춘풍이 멍하니 추월이를 보며 물었지요. 말씨라니 나한테 존댓말을 쓰란 말이지. 춘풍이 잠깐 기가 막혔어요. 나이도 한참 어린 기생이 존댓말을 하라니. 하지만 어쩌겠어요. 오고 갈 데 없는 신세인걸요. 예예 아가씨 고맙습니다. 춘풍은 얼른 말씨를 바꿔서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춘풍은 졸지에 추월이 진 머슴이 되고 말았어요. 비단 이불에서 자고 기름기 잘잘 흐르는 음식을 먹던 춘풍이 그만 거지꼴이 되고 만거지요. 입 빠진 헌사발에 쌀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꽁보리밥 누런 된장 한 덩이 반찬 삼아 끼니를 떼 왔고요. 누덕무덕 기운 헌 이불을 덮고 발 고린내 나는 흙방에서 잠을 잤어요. 머슴들 구박을 받으며 한쪽 구석에 끼어서 말이지요. 이런 줄도 모르고 서울 춘풍 부인은 정한 수도 놓고서 날마다 빌고 또 빌었지요. 전지 십년 게 비나이다. 멀고 먼 큰 장사길 사고 없이 돈 벌어서 돌아오길 비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을까요?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 기생 추월에게 홀려서 돈 다 날리고 그 집에서 머슴을 산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춘풍 부인은 그만 가슴을 지고 통곡을 했어요. 이게 웬 말인고 집안을 한 번 망치기도 어렵거든 두 번을 망친단 말인가 에구 답답하다 이제 누굴 바라고 산단 말인가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한참 신세한탄을 하다가 이를 악물고서 눈을 도끼같이 떼더니 내가 혼자 이렇게 죽긴 억울하다 평양 추월이년을 찾아가서 머리채를 감아지고 패대기를 친 다음 춘풍이란 놈에게 달려들어 그놈 허리띠에 목을 메워 죽으리라 하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곱게 얼굴을 씻고 나와 뒷집으로 갔습니다 뒷집이 누구 집인 거 아니 바로 찬판댁 이었지요 찬판은 찬판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찬판 같은 높은 벼슬로도 가난하게 사니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만하잖아요 찬판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집이 가난하니 고기 반찬도 제대로 못해 먹었어요 춘풍 부인이 마침 그 집에 바느질을 자주 해주고 있어서 가끔 늙은 대부인에게 고기 반찬도 갖다주고 떡도 있으면 갖다주고 부침개도 맛있게 되면 갖다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인이 몹시 고마워하며 이 깊은 은혜를 어찌가 풀고 말하곤 했지요 그렇게 남다른 점을 쌓고 있었어요 며칠 전 그 집에 갔을 때 대부인이 즐거워하며 아들이 평양감사가 되어 간다는 고마워하며 춘풍 부인이 울고불고 하다가 그 말이 퍼뜩 생각난 겁니다 꾀를 한가지 떠올리고는 지금 그 집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 집을 가서 대부인 방에 들어가니 대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자네 왔나 하고 반기는 겁니다 춘풍 부인은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잘 계셨습니까 며칠 못 뵈었더니 뵙고 싶어서 그래 마침 잘 왔네 며칠 내로 아들이 평양으로 간다는데 나도 함께 가려네 평양이 볼만 하다는데 자네도 가서 구경 하려나 대부인이 평양을 함께 가자 하니 마침 잘 된 일이라 춘풍 부인이 속으로 생각한 꾀를 얼른 말했지요 저는 말고 제 오라버니가 있어오니 비장 한자리 시켜주시오면 비장을 오냐 내가 내 부탁을 너희마다 하리 대부인은 곧바로 사람을 불러 아들에게 보냈어요 아들은 어머니 부탁이라 쉽게 내치질 못하고 잠깐 생각을 했지요 생각하더니 심부름 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비장을 비장을 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잔다고 여쭈어라 사실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어요 비장은 감사를 따라가는 경호대장인데 보통 여섯 명이에요 감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지요 그러니 어머니 부탁이면 대번에 그러라고 할 만한데도 감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이 깨끗하니 아무한테나 벼슬 자리를 주지 않으려는 거지요 감사의 말을 전해들은 대부인이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 오래비를 한번 보여야겠구나 감사가 보잔다는 구나 예 내일 찾아뵙도록 하지요 춘풍부인은 싹싹하게 대답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서는 밤새도록 솜씨를 부렸습니다 망건의 가세 당줄 귀형자 쌍코신 남자저고리 남자 두루마기 장군이 입는 갑삭 회자까지 다 준비했지요 바로 춘풍부인이 남자옷을 입고 비장이 되어 가려는 겁니다 애초에 춘풍부인에겐 오라버니가 없거든요 다음날 평양감사집에 한 장군이 들어서는데 사람들 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춘풍부인이 여자로도 예쁜데 남자옷을 입고 남장을 했으니 얼마나 잘생긴 남자겠어요 참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본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혀까지 내둘렀지요 이 잘생긴 남자 아니 춘풍부인은 바로 대부인 방으로 갔습니다 대부인은 왠 남자가 들어서니 깜짝 놀라서 누군고 하고 말을 더듬는데 춘풍부인이 그 앞에 넙죽업드려 절을 합니다 앞집 사는 이 춘풍 아내입니다 놀라지 마시와요 대부인마님 하며 말하고 고개를 대니 대부인이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오 그래 자네가 맞구먼 근데 그 차림은 무언가 부드럽게 물으니 춘풍부인이 가늘게 한숨을 내쉬곤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춘풍이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다 털어먹은 얘기부터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마저 또 평양가서 다 털어먹고 기생집에서 머샘사리 한다는 얘기까지 말이지요 그리곤 한숨을 더 크게 쉬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나랏돈 2500량까지 날렸으니 살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께서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면 슈거리를 잡아다가 돈도 찾고 제 남편도 데려올까 합니다 다 듣고 난 대부인이 껄껄 크게 한 번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는 사람을 시켜서 감사를 불렀어요 감사가 대부인 방에 들어오다가 춘풍 부인을 보고 약간 놀라며 궁금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대부인이 웃으며 앞뒤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감사가 다 듣고는 이처럼 착한 아내를 두고 허랑 방탕하니 춘붕이 고약하군요 부인은 걱정말고 비장으로 같이 갑시다 사흘 뒤에 우리 집으로 오도록 하시오 감사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사흘 뒤 감사 일행이 평양으로 떠났어요 춘풍 부인은 말에 높이 올라앉아 비장 차림으로 큰 부채까지 바치고 갔지요 보낸 사람마다 저 비장은 참 잘도 생겼다 하지만 수염이 없으니 그게 오게 틀쎄 하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쨌거나 춘풍 부인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었어요 평양 가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될지 걱정도 되고 말이지요 떠르르한 감사 행차가 엿새 만에 평양에 들어섰어요 대동강 평양가부터 대동문까지 구경꾼이 쭉 늘어섰고 온갖 벼슬아치들이 다 나와 맞이했지요 참 볼만 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춘풍 부인은 바로 추월이 집에 가고 싶었으나 꾹 참았어요 감사를 모시고 와서 제 입속만 차리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요 춘풍 부인이 원래 똑똑하고 샘이 밝잖아요 회계일을 맡아서 창고에 물건 드나드는 것 세금 거두는 것을 잘 챙기니 감사의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감사가 칭찬하면서 참 인물일세 비장들 가운데 가장 낫군 하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난 뒤에 춘풍 부인은 추월이를 찾아갔습니다 추월이 집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 소리 지르고 호기롭게 대문을 들어서는데 참 기막힌 꼴을 봤어요 우물가에 물통을 지고 엉거주춤 서있는 춘풍을 본 겁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뭉텅이 뭉텅이 꼬여있고 낫바닥은 언제 씻고 안 씻었는지 고양이가 형님하고 대들겠어요 그뿐인가요 떼꿍물이 주르르 흐르는 옷은 누덕누덕 기워입었고 그나마 무릎개는 찢어져서 너덜거렸습니다 춘풍 부인은 그만 분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 일어나 자기도 몰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춘풍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서있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벼슬 높은 비장 나으리가 의리번쩍한 옷을 입고 썩 들어섰으니 어디 감히 고개를 쳐들겠습니까 그 비장 나으리가 자기 부인인 줄 꿈엔 들 생각했겠나요 당장 그 자리에서 춘풍을 무릎 꿀리고 추월이를 잡아내어 한을 풀고 싶지만 춘풍 부인은 이를 꽉 울고 참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추월이가 벗어발로 마루에서 내려와 춘풍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소녀 늦어서 죄송하옵니다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춘풍 부인이 추월이를 보니 과연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는 채 하며 오냐 하고 추월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월이는 벼슬 높은 비장을 꼬여보려고 온갖 아양을 떨었어요 세상에 나으리만큼 아름다운 남자를 일찍이 본 적이 없어와요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제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 내왔지요 어서 드십시오 하며 소절을 쥐어주고 맛난 것만 골라서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어요 춘풍 부인이 한 숟가락 먹는지 하다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난 방문을 말이에요 마당을 내다보니 춘풍이 장작을 하나를 만고 부엌 개로 걸어가거든요 춘풍 부인이 소리쳐 불렀습니다 거기 장작 안고 가는 놈 잠깐 이리 오너라 춘풍이 누구 명령이라고 거역하겠어요 재빨리 장작을 던져버리고 쫓아와서 봉당 밑에 구부리고 섰지요 춘풍 부인이 먹던 닭다리를 집어서 주며 이거 먹으려느냐 하니 춘풍이 덥석 받으며 참 황송하고 고맙사옵니다 대답하고 우걱우걱 뜯어 먹었어요 그 꼴을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춘풍 부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리도 배가 고팠더냐 불쌍하구나 니가 처음부터 잊은 머슴이었느냐 아니옵니다 소위는 서울 사람이온데 일이 잘못되어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구차한 이 내 신세를 어찌 나흘 있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나흘이 잡수시던 음식을 저같이 천한 놈에게 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데 눈에 눈물이 길쌍하지 뭐예요 그걸 보니 춘풍 부인도 마음이 울적하여 아무것도 먹기 싫고 추월이 얼굴도 보기 싫어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지라 벌떡 일어섰어요 추월이가 놀라서 따라 일어서며 벌써 가시렵니까 물었지만 춘풍 부인은 대답도 없이 바람소리 나게 추월이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추월이 집을 다녀온 다음 날 춘풍 부인은 사령들을 보내 추월이와 춘풍이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둘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잡혀왔지요 비장옷을 턱 차려입고 높이 앉은 춘풍 부인은 춘풍을 가리키며 다짜고짜 저놈부터 형틀에 묶어라 소리쳤어요 사령들이 달려들어 춘풍을 답싹들어 형틀에 올감했지요 춘풍 부인이 춘풍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놈 니가 이 춘풍이냐 과연 그러하옵니다 춘풍은 얼굴빛이 샛노래서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춘풍 부인이 이어서 다그쳤지요 니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이놈이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 일러주마 나랏돈 수천냥을 빌려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다 내 이놈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춘풍이 대답할 말이 없어 그냥 고개만 쳐받고 있었지요 어허 이놈이 모르세로 버티는구나 저놈을 매우 쳐라 사령들이 들었다 하고는 냅다 매를 내리쳤어요 춘풍이 입에서 희름소리가 터져나오고 치도곤 열대에 다리와 엉덩이에 피가 벌겋게 묻어났지요 춘풍 부인이 피를 보곤 차마 더 때리지 못하고 그만 쳐라 사령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곤 좀 부드러운 말로 물었지요 춘풍아 내 그 돈을 다 어찌 없앴느냐 바로 아래여라 춘풍이 부드러운 비장의 말에 힘을 얻어 대답했어요 병양화서 지금도 사정을 두지 말고 쳐라 열대를 내리치니 찢어지는 신음 속에 추월이 엉덩이에서도 벌건 피가 흘렀습니다 그 꼴을 보고 춘풍 부인이 물었어요 인연 얼른 다지 마라 내 죄를 아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대답하기를 춘풍의 돈이 나랏돈인지 소녀가 어찌 알았겠소 춘풍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성을 내며 소리쳤어요 모르고 먹었다면 단주라느냐 나랏돈을 그럼 내가 물어주랴 네가 춘풍을 홀려서 다 빼앗아 먹었으니 네가 갚지 누가 갚느냐 잔말 말라 자꾸 잔말하면 내 아주 너를 처 죽이리라 억울하오이다 참으로 억울하오이다 추월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나 춘풍 부인 눈에 그것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지요 전혀니 제 죄를 모르니 더욱 쳐라 사령들이 비장의 말을 어기지 못하고 마구 매를 내리쳤습니다 치도본 50대를 치고 나니 추월이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찬물 한 동의를 가져다 얼굴에 붓게 하니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춘풍 부인은 추월이를 내려다보며 엄하게 다그쳤지요 내년이 아주 매맞고 죽으려느냐 아직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추월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더 매를 맞으면 꼭 죽을 것 같아 죽기를 면하려고 대답했습니다 나랏돈을 빼앗아 먹은 소녀가 잘못입니다 춘풍이 돈을 다 물어 바치리다 진짜 그럴 일이지 괜히 매를 맞지 않았느냐 춘풍 부인이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하고는 다시 엄한 목소리로 다짐을 두었어요 다시 엄한 목소리로 다짐을 두었어요 나라에서는 너희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랏돈을 제대로 갚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내일까지 춘풍이 돈 2,500냥에다 500냥을 더 보태 3,000냥을 갖다 바쳐라 500냥은 2잔이라 내일까지는 어렵사옵니다 추월이 울먹이며 말을 하니 춘풍 부인이 선선히 대답했어요 좋다 그럼 닷새 뒤에 갖다 바쳐라 되겠느냐 닷새 뒤에는 되옵니다 춘풍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령들에게 명령했어요 둘 다 풀어주어라 형틀에서 내려오는 춘풍을 보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추월이한테 돈을 돌려받거든 바로 서울로 올라오너라 나는 일이 있어 내일쯤 서울로 올라가니 올라오는 대로 날 찾아오너라 춘풍이 비장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흘이 덕택으로 잃은 돈을 다 찾았으니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하리다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춘풍 부인은 그 꼴이 보기 싫어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춘풍은 절뚝거리고 추월이는 사람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춘풍 부인은 감사를 찾아가서 추월이에게 맺힌 한도 풀고 잃었던 나랏돈도 찾았으니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갈까 하옵니다 하니 감사가 섭섭하긴 하나 일 끝난 사람을 말릴 수도 없어 그리 하시게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자마자 춘풍 부인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춘풍은 비장의 힘을 믿고 추월일 닥달하여 닷새 만에 돈 삼천냥을 다 받아냈습니다 삼천냥을 받아서 낙위에 바리바리 싣고 자기는 말을 하나 빌려 타고 서울로 올라갔지요 휘파람을 불며 꺼덕꺼덕 서울로 올라가 제 집 앞에 이르러 호기롭게 소리쳤어요 이리 오너라 이때 미리 올라와 있던 춘풍 부인은 얼른 대문을 열어주었지요 들어오는 춘풍을 반기며 어이 이리 더디 오십니까 평양 장사 잘 하고 오십니까 하고 활짝 웃겠지요 춘풍은 의기양양하여 낙위를 마당으로 들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돈일세 많이 벌진 못했지만 미치진 않았지 거만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먼 길 오느라 피곤도 하고 목도 걸커라구려 어디 술상 좀 내오시오 하고는 어정어정 팔자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춘풍 부인은 춘풍이 몰래 빙긋 웃고는 부엌에 가서 미리 차려놓은 상을 들고 나왔지요 조촐하게 차린 술상을 보더니 춘풍이가 술 한잔을 억지로 부어 마시고 하는 말이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밋밋해 평양선은 좋은 안주 좋은 술에 입맛이 높았는데 이게 먼고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구나 이리 먹고야 어디 사람이 살겠나 하고 잘난 채를 하니 춘풍 부인이 속으론 기가 막히나 더 어찌하나 두고 보려고 웃는 낯빛으로 서방님이 갑자기 오시니 미쳐 준비를 못했소 내 다음엔 잘 차릴 터이니 지금은 그냥 그대로 좀 잡숴보오 좋게 말했으나 춘풍인 더욱 뻣뻣하게 나왔어요 평양비인 주월이와 꿀맛 같이 지냈는데 집에 오니 모든 게 어설프다 나랏돈이나 갚고 약간 돈을 더 내어 다시 평양으로 가야 할까부다 춘풍 부인이 속이 끓어 더는 못 듣고 오줌 누러 가는 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는 비장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대문 밖에 나가서는 일부러 대문을 크게 두드리며 괴 있누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서 또 소리를 쳤어요 춘풍이 왔느냐 춘풍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입에 물었던 고귀 한 점을 훅 뱉고는 벗어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비장 옷 입은 자기 부인 앞에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소인이 오늘 올라왔는데 날이 저물어 내일 찾아뵈려고 그런데 나으리께서 먼저 찾아오시니 이렇게 황공할 때가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비장이 말했어요 내 마침 일이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을 듣고 잠깐 들렀노라 부드럽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갔지요 비장이 방 안에 들어가 안고 춘풍이 마당에서 두 손을 맞잡고 엉거주춤 섰어요 비장이 춘풍이를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안 들어오느냐 나으리 계신데 제가 감히 어찌 들어가오리까 비장이 하하 웃고 말했어요 잠만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해 방에 들어와 꿇어 앉았지요 비장 옷 입은 춘풍 부인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무진 애를 쓰며 또 물었어요 그래 주월이에게서 돈은 다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다 받았나이다 나으리 은혜가 백두산보다 높사옵니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오히려 상의로 쏘이다 어찌 아프다 할까 비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렇겠지 네 집에 술은 있느냐 하고 물으니 춘풍이 대번에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얼른 마누라쟁이에게 술을 차려오라 하리다 춘풍이 나와서 부인을 찾아봤지만 이슬턱이 있나요 뒷간도 가보고 부엌도 들여다봤지만 그림자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춘풍이 제 손으로 술잔을 들고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춘풍이 들어오는 걸 보고 비장이 짐짓 꾸짖으며 하는 말이 내 개집 불러서 술상 준비 제대로 못 시킬테냐 춘풍이 꾸짖는 말에 놀라고 황송하여 다시 나와 아무리 찾은 들 있나요 들며 나며 찾아간 곳이 없으니 다시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지요 비장옷 입은 춘풍 부인이 그 꼴을 보고 됐다 그냥 먹자 하고 술을 두어잔 먹더니 일부러 취한체 하며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추월이 짐 머슴 살 때 참 거지 중에도 산거지라 추월이 머슴되어 헌 누덕이 있고 밥 빌어 먹을 때 심정이 어땠느냐 놀리듯 말하니 춘풍이 부끄러워 혹시라도 부인이 밖에서 엿들일까 민망하건만 비장이 하는 말을 마를 수가 있나요 그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당황하는 꼴이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한참을 더 춘풍일 놀리더니 또 딴 걸 시켰어요 내가 아까 박승지 집에서 술이 취해 네 집에 왔더니 목이 자꾸 마르구나 목마른 걸 피해보게 칙죽이나 좀 수어봐라 술이 취하긴 뭘 취하나요 춘풍이 어찌하나 볼 속셈이지요 춘풍이 또 밖으로 나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똥마려운 강아지 돌아치듯 온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부인을 찾을 수가 있나요 땀만 뻘뻘 흘리며 방문 밖에 섰는데 안에서 비장 이 소리를 칩니다 빨리 주간 쏘아오고 뭐하느냐 춘풍은 얼른 대답을 올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또 소리를 쳤습니다 내 계집이 없으면 내가 쓰면 될 것 아니냐 평양일을 생각해봐라 네가 네 집에 왔다고 거만을 떴느냐 춘풍은 제 부인이 어디서 들을까 두려워 얼른 칫가루를 찾아서 죽을 끓였습니다 나무타는 연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식죽인지 식밥인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방에 들어왔지요 비장은 몇 숟가락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밀어주며 말했어요 먹어라 추월이 집에서 깨진 헌 사발에 누른밥과 된장 덩어리를 섞어 부러진 숟가락으로 먹던 일을 생각하고 먹어라 춘풍은 괴로웠어요 비장이 자꾸 평양 이야기를 하니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다가 듣기라도 할까봐 조바심이나 못 견낼 노릇이었죠 춘풍이 비장이 밀어준 죽을 꾸역꾸역 먹고 앉았는데 비장이 난데없이 이러는 겁니다 밤이 깊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 기절 초풍할 노릇이지 뭐예요 춘풍이 감히 말한 말도 못하고 멀뚱이 앉았는데 비장이 옷을 활활 벗어 젖히는 겁니다 갓을 벗고 망건을 벗고 비장 옷을 다 벗어버리니 누구겠어요 춘풍이 벌린 입을 못 다물고 눈은 화등잔만해져서 춘풍 부인을 보면서 어 어 어 하고 꼭 벙어리 흉내를 내지 뭐예요 춘풍 부인이 치마 저고리를 다소곳이 모아 여미며 앉았습니다 앉아서는 어 는 뭐요 나를 모르겠소 이게 어찌된 일이오 춘풍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을 더듬었어요 어찌된 일이긴 비장이 나고 내가 비장이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귀신이 내 눈을 흘리는가 춘풍이 눈을 비비며 다시 자기 부인을 찬찬히 봤어요 찬찬히 보더니 참말 당신이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보 춘풍 부인이 그제서야 얼굴빛을 바로 하고 지난 일을 다 들려줬어요 다 듣고 난 춘풍이 부인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 참말 부끄럽게 한이 없소 하더니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하였기로 형틀에 묻고 그리 모진매를 칠 수 있소 그래 내가 매맞을 때 당신 맘이 동쾌하던가 토라지듯 말하니 춘풍 부인이 하하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일을 내게 맡긴다고 다짐글까지 쓴 사람이 무슨 미친 마음이 나서 밀려 장사를 간단 말이오 평양 장사 가지 말란다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리 치고 저리 친 사람이 누구요 내가 비장이 되어 내려가서 아주 반은 죽이려 하였더니 만나보고 불쌍하여 조금만 때리고 용서한 거요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때 당신 맞던 배가 아주 깨소금이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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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잘못이오 춘풍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때부터 춘풍은 나쁜 버릇을 아주 고치고 부인을 잘 받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춘풍 부인이 남자 옷을 입고 비장 노릇을 한 일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전사처럼 말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자들이 춘풍 부인처럼 남편을 혼내주고 싶다고 그랬다지 뭐예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은 지혜로운 첫 이야기는 청구야담의 이야기입니다 양반과 평민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당시 신분이 낮은 첩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남편이 공을 세우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에서 첩은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반을 신랑으로 얻은 한여 이야기는 몰락한 양반인 오씨와 재산을 모으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한여의 이야기인데요 신분이 아닌 능력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분 질서의 변화를 재미있게 보여주어서 그런지 청구야담이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신의 동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